안녕하세요 최순윤 작가입니다. 오늘은 아티스트에서 The Most in Demand Artist on Artists in 2020 기사를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뭐 이렇게 그냥 직역을 하면은 2020년도에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던 아티스트에 대한 이야기인데 저 같은 경우가 11월 30일? 11월 마지막 주에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아티스트로 뽑혔던 거잖아요. 이거는 2020년 통틀어가지고 그거를 보여주기도 하고 또한 2020년에는 어떤 식으로 미술시장의 데이터가 변화를 했고 COVID-19 팬데믹 때문에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됐는지에 대해서 전반적인 그러한 기사를 내보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도록 할 텐데 제가 영어를 잘 못하니까 이렇게 좀 틀린 번역이 있다고 하더라도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많은 글로벌 경제들이 아트 마켓도 타격을 받았고 COVID-19 팬데믹 때문에 많은 이벤트들이 취소가 됐죠. 그래서 이제 아트페어나 옥션 그리고 많은 전시들이 온라인으로 이동이 된 것 같다. 그 결과 어떤 리포트에서는 갤러리들의 작품 판매가 36%나 떨어졌고 그리고 상반기에 다른 리포트를 보면 옥션 회사들의 매출이 49%가 감소가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크리스트나 필립스 앤드 소더비 같은 이런 세계적인 이런 경매 회사들도 그렇게 되었었고 그래서 갤러리 옥션 그리고 모쇼나 이런 사고 하는 것들이 온라인으로 많이 이동이 됐다. 그래서 익스콕스 온라인 아트 트레이드 리포트 그런 리포트를 보니까 67%의 아트 바이어들이 지불을 했대요.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마취 앤드 셉템버 그러니까 마취가 3월이죠. 3월부터 9월까지가 전년도 2019년도에 대비해서 44%가 증가한 거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이렇게 작품 판매하는 게 많이 옮겨져 갔다라는 거죠. 이 수치가 제가 느끼는 수치랑 거의 정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작품이 이렇게 작년보다 확실히 한 절반 이상 어떻게 보면 제 경우에는 한 두 배 정도 온라인 판매가 늘어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트씨의 데이터 리포트 아트 마켓 시프도 온라인 hit this year 그래서 이걸 제가 직역을 조금 하기는 힘들 건데 이런 아트 마켓에 전반적으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많은 영향을 이런 게 끼쳤는데 하여튼 이런 플랫폼들의 이것들이 분기마다 2019년 같은 기간 대비해서 분기마다 굉장한 이런 성장들이 있었고 두 번째 쿼터, 두 번째 쿼터라고 하면 아트씨는 2, 4분기를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더 팬데믹스 서비티 비컴 에비덴트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아무튼 136.3%가 증가가 됐다라고 합니다. 경제적인 영어라서 조금 어렵긴 한데 아무튼 그 뭐야 이 지불하는 그러니까 아트씨에서 지불하는 거에 대한 가치는 아트씨의 이커머스 기능을 136.3% 그러니까 2, 4분기에 이렇게 증가가 됐다라는 거고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유니크한 바이어드라면 뭘까요? 그러니까 실구매자 같은 걸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정말 240%가 폭등을 했다라고 합니다. 아 이거 직역하기가 참 힘든데 아무튼 그렇지만 자기들도 COVID-19 때문에 뭐 영향이 없진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게 2, 4분기고 이게 1, 4분기 때는 151.5%의 증가가 있었는데 2, 4분기 때는 136.3%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1분기보다는 2분기 때 12.9%의 감소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근데 뭐 다른 영역들의 감소에 비하면은 그렇게 뭐 큰 거 같지는 않습니다. 몸을 사리기 위해서 그냥 하는 얘기인 거 같아요. 자 근데 여기서 음... 2020년에 그러니까 두 번째 그러니까 2, 4분기에서 2, 3분기까지는 이런 수가 감소를 했대요. 그러니까 아티스트에서 작품을 뭐 거래를 하는 게 오히려 감소는 됐는데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여름에는 뭐 전통적으로 뭐 있는 일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아마 여름에는 휴가를 많이 가니까 그렇겠죠? 근데 아무튼 재밌는 거는 그렇지만 조금 더 비싼 작품을 그렇게 고르는 거는 27.3%가 늘어났대요. 그러니까 구매 건수는 줄어들었는데 오히려 비싼 작품을 구매하는 거는 좀 늘어났다라는 거죠. 이거는 아마 온라인 시장의 공통적인 현상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이 많았거든요. 온라인 시장에서는 비싼 작품은 못 산다. 그런데 뭐 사진 기술도 많이 발달이 됐고 그리고 이미 뭐 실물을 접한 사람들 거를 직접 사는 거는 이렇게 큰 부담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런 거를 좀 믿고 사는 거죠. 그리고 하다 보니까 좀 더 편한 감들도 있고 비대면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컬렉터들이 네, 더 높은 가격대에 그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구매를 했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렇게 유니크 바이오라는 게 아무튼 자기들한테 좀 소중한 고객들을 얘기를 하는 거 같은데 작품을 산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두 배가 증가를 했대요. 3분기에 네, 3분기에는 그렇다라고 하네요. 번역이 좀 틀릴 수도 예, 있습니다. 아, 여기 이렇게 요약한 게 있었네요. 그러니까 2분기에서 음 3분기까지 음 아트시의 이러한 전자상거래의 가치는 136.3%가 늘어났고 아, 그리고 바이오들이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는 거는 뭐 247%가 늘어났다. 예,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를 하자면은 엄청나게 늘어났다. 라고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옛날보다 사람들이 비싼 작품을 온라인으로 더 많이 사고 있다. 아, 여기부터 또 이렇게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나오네요. 음 제가 이거를 이제 번역기를 좀 돌려가지고 아, 이거 이렇게 어려운 단어들은 좀 어려운데 어, 번역기를 돌려가지고 대충 봐보니까 자기네들이 이렇게 옥션도 30% 정도가 늘어났대요. 그렇게 돼서 음 그러니까 이게 수가 늘어났다 라기보다는 입찰자가 30% 늘어났다 라고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늘어난 것들은 음 베네피트 옥션 베네피트 옥션 그러니까 자선 경매 쪽에 비중이 더 늘어났대요. 그러니까 전체 경매 중에서 자선 경매가 53.8% 정도의 사람들의 관심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어, 이런 거는 그러니까 뭐 추측헌데 그 뭐야 컬렉터들이 음 그러니까 팬데믹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조금 더 이렇게 관심을 갖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자선을 베푸는 쪽에 좀 더 관심을 가진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도 언급을 했지만 그러니까 3분기 어, 이런 여름때는 원래는 전통적으로 슬로위스트 가장 이렇게 슬로위스트라는 게 뭔가가 잘 이뤄지지 않는다를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아트마켓에서 그러는데 음 근데 자기네들은 오히려 뭐 강세를 유지를 했다 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에 뭐 267.6% 뭐 이런 게 늘어났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여름에 오히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름휴가에 돈을 써야 되는 사람들이 여름휴가에 돈을 쓰지 못하고 오히려 그걸 미술품을 사는데 많이 지출을 한 게 아닌가 싶어요. 자, 그래서 자기들이 쉽게 한 것들을 이제 뭐 보여준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돼서 음, 이건 야오이 쿠사마죠. 야오이 쿠사마고 아트웍 바이 몰스틴 디맨드 아티스트 해가지고 슬라이드 쇼를 잠깐 봐볼까요? 야오이 쿠사마 그리고 앤디 워홀 카오스 데미안 데미안 허스트 앤 야오이 쿠사마 데미안 이건 누굽니까 데미안 알샘 알샘 이 작가는 제가 잘 모르는데 네 타카시 무라카미 타카시 이거 앤디 워홀 음 이거는 그리고 이제 뭐랄까 뭐가 많이 늘어난 사람들인 것 같아요. 옆에 X가 써있는 거 보니까 제라드 러블 뭐 어떤지 이런 사람들의 뭐가 이렇게 늘어났다 라고 되어 있는 것 같고 음 암튼 그냥 기사로 넘어와 보면은 이런 와중에서 사람들의 가장 가장 많은 관심을 갖게 한 거는 팝아티스트 카우스 뱅크씨 이렇게 친절하게 이렇게 작품도 보여주네요. 카우스 뱅크씨 앤디 워홀 데미안 허스트 타카시 무라카미 키스 헤링 어 이런 사람들이 가장 이렇게 관심을 많이 받았다 라고 하는 것 같네요.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팝아트라는 게 지금도 뭐 인기 이긴 하지만 어 2000년대 쯤에 팝아트가 엄청 열풍이 있었고 지금은 그때만큼은 아닌데 전세계 시장은 팝아트가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하고 그중에서 이제 카우스가 카우스가 어 22.4% 22.4%가 어 뱅크씨 보다 22.4%에 더 문의가 많았다 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카우스가 이 중에서 가장 문의가 많았다 예 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판매도 많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것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음 브리티쉬 아티스트 너로드 뱅크씨 헤더 음 이거 제가 번역하기가 좀 어려운데 대충 제가 이해를 하기로는 어 카우스랑 워홀이 그러니까 원래 항상 상위권이었는데 음 그러니까 뱅크씨를 찾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대요. 그러니까 카우스가 지금 제가 이해를 했었을 때는 1등인데 어 뱅크씨보다 20.4%가 더 많지만 근데 카우스랑 워홀은 원래 많았고 근데 뱅크씨를 문의하고 조회를 하는 거는 29.4%가 더 늘어났다 뭐 그런 이야기인 것 맞습니다. 번역이 뭐 틀렸으면은 말씀을 해주세요. 그리고 어 20 아티스트 20살 아티스트를 얘기를 하는 걸 알 테니까 20명이 아티스트 근데 여기서 이제 좀 눈여겨볼 거는 그러니까 20명 중에 19명이 남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일한 이제 20명 중에 들어있는 여성 아티스트는 야오이쿠사마인데요. 음 뭐 아무튼 이렇게 된 거는 이 다니엘 아샴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해요. 이 사람이 2019년도부터 2020년까지 한 69.6%의 뭔가가 더 이렇게 증가가 있었는데 그래서 20위에서 13위로 올라와가지고 음 야오이쿠사마가 13위에서 14위로 이렇게 한 단계 내려가는 효과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아무튼 다니엘 아샴이라는 사람이 1980년대 생이면은 저랑도 나이가 얼마 차이 나지 않는 젊은 사람인데 이러한 작업들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요즘에 아무튼 가장 좀 떠오르는 핫한 작가인가봐요. 저도 하나 사둘까요? 가격이 72,000달러에 제가 사긴 좀 힘들 것 같은데 이런 것 2,800달러 이 정도는 아 근데 이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겠죠? 이렇게 쬐끄만 것도 팔고 작품을 나중에는 좀 눈여겨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니엘 아샴 이라는 사람이 네 아무튼 이렇게 젊은 나이에 굉장히 그런 것 같네요. 그리고 가장 급증한 관심을 받은 아티스트들인데 여기서 또 눈여겨볼 점은 가장 많은 요청과 관심을 가진 2019년부터 2020년까지요. 탑 7의 아티스트들은 Biggest Percent Change 그러니까 큰 변화를 가진 아티스트들은 7명이 모두 흑인이었대요. 이것도 또 주목할 만한 점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관심이 30배 급증 이렇게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요 7명이 다 흑인이라는 거겠죠? 하나 둘 셋 네 유이치 히로 히로 히라코 까지가 어 이건 일본 사람일 테니까 그 위에까지는 다 흑인이라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잘 모르는 사람들인데 작품을 보면 알 수도 있어요. 제가 이렇게 이름만 봐선 잘 모르니까 아 딱 나오네요. 제랄드 러벨 이런 이분이신 거 야 1992년생이에요. 좋겠네요. 아무튼 뭐 이런 사람이 이렇게 있고 대충 읽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툰지 아덴 아우 이게 이 사람들이 다 되게 젊은 사람들이네요. 92년생 두 명이었고 네 76년생도 있고 76년생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아직도 많은 분들이 저한테 야 젊은 나이에 너무 이렇게 성공하고 그러면 안 된다 라고 하지만 92년생도 저보다 훨씬 잘 나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제가 나이가 더 많은데 뭐 어쩌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나이랑 그거는 상관이 없다는 거죠. 좋은 작업을 한다는 건 1940년생 이신 분도 계시고 이분은 어 아 이건 작고 작가이신 것 같네요. 아 투어크 아티스트 인스타이징 디맨 아까 얘기를 했었던 아 이게 이 사진이 이런 사람들이군요. 음 이렇게 급증한 사람들 이런 작업들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네 요거는 뭐 기사를 제가 밑에다가 첨부를 해놓을 테니까 자세히 보실 분들은 자세히 들어가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뭐 대충 그런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20명의 아티스트들은 어 아 이것까지만 읽어볼까요? 어 그렇게 해서 가장 이렇게 라이징 스타들을 보면은 음 11명이 남자라고 하네요. 네 그리고 탑10 중에서는 7명이 남자라고 합니다. 페인트 도미네이트 리스트 피어드라이 미디얼 음 아 이렇게 어렵죠. 대충 번역기를 돌려보니까 네 이 사람들의 관심이 많이 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대충 이렇게 이미지만 살짝 보여드릴게요. 이런 사람들이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 사람은 토마시 잭슨이라는 사람은 뭐 프린트 마켓 마켓 마키 그리고 콜라주 페인팅 비디오 스컬프처 뭐 여러가지를 한다라고 해요. 그리고 뭐 엄청나게 사람들의 문의가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하고 The most in demand art by medium 어떤 작품들이 많이 판매가 된 것에 대해 변화가 있나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판매는 아니네요. 그러니까 가장 이렇게 사람들의 관심이 있었던 아트 보면은 프린트가 많네요. 저는 지금까지 프린트 판매한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프린트가 40% 40.46에서 40.87이니까 거의 변화는 없는 것 같고 이 수치는 큰 변화는 없네요. 프린트가 있고 페인팅도 한 20% 차지하고 스컬프처가 약간 한 1% 정도 1.3% 정도 증가가가 있었네요. 그리고 포토그라피는 사진은 오히려 줄어들었고 종이 작업도 조금 증가가 있었고 다른 여러가지 작업들도 그렇고 요거는 뭐 큰 변화는 없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조각이 조금 증가했고 사진이 조금 줄어들었다. 요 정도가 그냥 의미 있는 수치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아무튼 제가 위에서 말씀드린 수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음 대충 읽어보면은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린 거고 음 그 조각들 얘기를 보면은 조각들이 조금 증가가 있었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온라인으로만 봐도 직접 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제 조각도 구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 이렇게 주저가 없어진 것 같다. 뭐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가지 매체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음 뭐 중요한 얘기는 없는 것 같고 사람들이 이제 집에 그냥 이렇게 틀어박혀 있었음에도 음 비디오나 필름, 애니메이션들은 어 이렇게 별로 증가가 있거나 그렇지 않았다라고 해요. 업틱 이런 게 없었다라고 합니다. 어 아트페어에서 가장 이렇게 인기를 끌었었던 작가는 더 빌라우드 브리티쉬 이거 뭐라고 하네 옥토데나리안? 이게 뭔가요? 음 암튼 가장 많은 그게 있었던 거는 데이비드 호크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대충 읽어보면은 아무튼 작년에는 쿠사마 야요이가 더 이렇게 많았는데 올해는 호크니가 그거를 뭐 역전을 했다라고 해요. 그렇게 되고 어 나머지 이제 6명 그 리스트 안에 드는 거는 알렉스 카츠랑 브레인워시 미스터 브레인워시 인사람이랑 그리고 앤디 월 그리고 줄리앙 오피라고 합니다. 음 쿠사마 야요이가 아까도 얘기했었지만 20명에 가장 관심을 받은 아티스트 그러니까 이것도 어 페어 그러니까 아까 그냥 아티시 그냥 전반적인 그 데이터 말고 아티시에서 있었던 여러가지 페어 중에서도 음 어 아이고 아이고 잘못 눌러버렸네요. 그러니까 쿠사마 야요이가 아 뭐 이렇게 한 명이라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두 명 그러니까 20명 중에서 두 명만 여자래요. 여잔데 그게 한 명이 쿠사마고 한 명은 이 브릿지 릴리 릴리 브릿지 릴리 라는 사람이란 것 같습니다. 나이가 좀 많으신 분이네요. 자 이거는 뭐를 의미를 하는 거냐 뭐 뒤에는 읽어보니까 뭐 하여튼 어떤 어떤 사람들이 네 많이 늘어났다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 프린스라는 사람이 있네요. 이 사람 진짜 왕자인가 봐요. 95년생 야 좋습니다. 좋겠네요. 왕자인데 이렇게 관심도 많이 갖고 자 그래서 아트페어에서는 어떤 것들의 수요가 많았냐 아무래도 아트페어에서는 프린트보다는 페인팅의 비중이 더 높죠. 그런데 그럼에도 이제 프린트가 2019년보다 2020년이 프린트의 비중이 좀 높았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게 온라인으로만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 뭐 밑에 써 있겠죠. 그래도 페인팅의 비중이 줄었다라고 하긴 좀 애매하고 왜냐하면 1% 미만으로 줄어들었으니까요. 스크러프처가 좀 줄어들었고 음 사진도 줄어들고 음 그러네요. 다른 것들이 그냥 아주 소폭 줄어들었 줄어들은 반면에 프린트가 조금 늘어났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실제로 결제를 한 거에 대한 거 인 것 같죠. 요거는 이제 사람들이 요청 인콰이어스를 그러니까 요청이고 그리고 실제로 구매를 한 거는 어 이거는 프린트가 압도적이네요. 그러니까 밑에 같은 경우에는 음 뭐 거의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프린트가 네 그림을 뛰어넘었습니다. 이건 뭐 제 생각인데 제가 드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자면 아무래도 아무래도 유명 작가들의 원화를 구입을 하기는 힘드니까 유명 작가들의 프린트를 구입을 한 게 많지 않을까 싶은데 어 그래도 프린트 젊은 작가의 누군걸 사기보다는 젊은 작가 라기보다는 좀 아직은 어 발굴되지 않은 그런 작가를 주목을 하기보다는 이미 좀 유명한 작가들의 프린트라도 하나 더 가짜 뭐 이런 게 아닐까 뭐 개인적으로는 그러네요. 포토그래피 같은 경우에도 무늬 같은 경우는 아까도 줄었다라고 하고 뭐 그런 것도 있었는데 오히려 판매 비중에서는 어 사진이 꽤 많은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네요. 15%나 차지하고 있고 스커프처 같은 경우에는 페어에서는 어 오히려 많이 줄어들었다. 사진은 늘어나고 이건 아까랑 또 좀 전반 반대되는 네 그런 결과네요. 자 이번에는 그러면은 옥션에서 가장 많은 어 주목을 받은 작가 그들을 보면은 브레인워시라는 사람인 것 같고요. 그리고 로이 어 리치텐스테인 로이 리치텐스테인 이라는 사람인 것 같고 데이비드 슈레글리 네 그리고 미스터 브레인워시 브레인워시 줄리앙 오피 데이비드 슈그레 슈그레 아 어떻게 읽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인베이더 인베이더? 어 이 사람 사람 이름이 인베이더인가요? 음 아 지금 넘어온 것 같기도 한데 어 음 옥션에서는 거의 작년이랑 비슷했대요. 네 그 옥션을 이끄는 여러 몇 명의 작가들이 거의 비슷했고 그게 이제 뭐 카우스랑 뱅크씨랑 그리고 또 뭐 셰프라드 페어리 이 사람이랑 뭐 한 몇 명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계속 비슷한 사람들이 이게 2020년에는 확실히 카우스 뱅크씨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주목을 받았나 보네요. 그리고 뭐 이렇게 카우스랑 뱅크씨 무라카미 뭐 여러 사람들이 나왔는데 암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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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거는 암튼 중요한거는 파블로 피카소 피카소 는 18번째 뱅크가 됐는데 암튼 14% 14% 정도가 2019년에 비해서 뭔가 줄어들었다라고 하네요. 수치가 어 이게 이제 그 뭐야 옥션에 대한 수치인데 카우스가 7.2%로 1등 음 그리고 뱅크씨가 2등 무라카미 타카시가 3등 셰퍼드 페어리가 4등 데미안 호스트가 어 거의 뭐 공동 4등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앤디오리 5등 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카우스가 압도적이네요. 음 카우스 작품 국내에서도 정말 많은 분들이 사셨던 것 같은데 뭐 열풍인 것 같습니다. 어 제가 경매에 대한 얘기는 제가 큰 관심이 없어서 그냥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Outlook for 2021년 을 보면은 음 그러니까 이번에는 일반적이지 않은 그러한 길을 많이 갔었던 이런 한 해였지만 어 데이터를 봤었을 때 이미 진행되고 있었던 변화들이 더 이렇게 가속화되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좀 했었던 이야기랑 비슷하죠. 변화가 이런 식으로 되고 제가 예전부터 이런 식으로 미술 시장이 변화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이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저도 느껴요. 그러니까 올해가 제가 몇 달마다 얘기를 할 때마다 제가 크게 크게 바뀌고 있다는 게 느껴질 정도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 변화를 저만 느끼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도 뭐 비슷하게 느끼는 것 같네요. 아티스트의 데이터는 아티스트의 데이터는 이런 아트 마켓이 락다운이 전세계적인 락다운이 됐었을 때 가상의 이런 작품을 구매할 수 있는 채널이 가장 유일한 수단이다라는 것을 아티스트의 데이터가 보여주는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줄은 몰랐는데 어 보니까 블랙 라이벌스 메터 그렇게 해서 조지 플로이드가 이제 5월달에 그 경찰한테 죽었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미국인들한테 말하기가 좀 조심스러운 얘기인 것 같기는 한데 제가 여러분들 보신 분들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 과잉 진압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과잉 진압 이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라는 게 좀 이렇게 비디오를 통해서 밝혀지긴 했는데 아무튼 그 흐름을 막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음 그렇게 돼서 그런 것들이 인종차별에 대해서 좀 저항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일어난 게 아닌가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상위권에 있는 그 작가들의 7명이나 1위부터 7위까지가 그 흑인 작가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흑인 인권운동에 대한 것들이 작품 판매에도 반영이 되는 것이 아닐까라고 음 이 사람들은 분석을 한 것 같네요. 음 뭐 충분히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백인들 중심이었던 그런 미술계에서 그런 사람들이 치고 올라오기는 했으니까 아무튼 이런 트렌드는 음 2021년에도 계속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저도 그래요. 이 경향이 한 번 이렇게 불붙기 시작한 거는 다시 예전처럼 돌아간다고 해서 쉽게 사그라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대면과 온라인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음 그렇습니다. 벤자민 슈촌이라는 아티스트의 아티스트의 어 리드 에디터 이 사람이 뭐 썼다고 하는 것 같네요. 이 기사를 네 아무튼 뭐 이 기사에서 아쉬운 점은 뭐 제가 없다라는 그런데 아직 제가 여기까지 이런 데이터에 포함되려면은 예 좀 많이 남았겠죠. 아 그래도 저보다 한참 그러니까 95년생도 지금 여기에 언급된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분발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아무튼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 음 여기에 뭐 어떤 작가들이 있느냐는 뭐 크게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뭐 원래 시대마다 유명한 사람들이 있는 거고 원래부터 유명했던 사람들이 지금 더 유명해지고 있는 뭐 그런 거니까 상위권에 있는 거 최상위권에 있는 사람들은 뭐 아직까지 제가 이렇게 언급할 그런 게 아니니까 저희들한테 중요한 거는 확실하게 온라인 시장으로의 유입이 많이 늘어났고 이 아티스트 이 사람들이 생각을 했었을 때도 음 이것들이 줄어들 것 같지는 않다. 비대면과 온라인 시장이 그 이번에 팬데믹을 통해서 훨씬 더 뭔가 빠르게 뭔가 구축이 됐기 때문에 이것이 트렌드가 다시 뺏길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것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아무튼 뭐 이런 전반적인 데이터가 있는데 이 기사에 대해서 제가 링크를 밑에다가 달아 놓을 테니까 이거를 직접 들어가서 좀 자세히 보실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 내리다 보면 여러가지 더 좋은 기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 수치에 대해서 나타내는 기사다 보니까 이 영어 번역하는 게 아주 힘드네요. 어려운 단어들도 많이 나오고 네. 아무튼 오늘은 이 아티스트 아티스트가 전 세계에서 지금 온라인 플랫폼 중에 가장 큰 데 중에 하나예요. 미국에서는 그의 아티스트랑 퍼스트 딥이 거의 양대 산맥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퍼스트 딥은 미술만 하는 게 아니라 좀 여러 가지를 같이 하거든요. 근데 아티스트는 거의 미술만 전담으로 하니까 음 뭐 사치아트 같은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아티스트가 조금 더 정리가 잘 되어 있는 감은 있어요. 네. 아무래도 음 뭐가 더 낫다라고 보기는 좀 힘드네요. 네. 아무튼 이 아티스트라는 곳은 전 세계적으로 좀 워낙 유명한 곳이기 때문에 여기서 발표한 이런 데이터들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신뢰할 만한 데이터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영어가 좀 부족해가지고 좀 느릿느릿하게 더듬으면서 얘기를 했었던 점 죄송하고요. 네. 이 영상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